어! 저기 비행기 오네요! 못 본 거야. 못 본 척 하는 거야. 움직이지 마요. 방금 지뢰밟았어요. 뭘 밟아요? 지뢰요? 움직이지 말라고요, 거기! 왜 안 터져요? 잘 지냈어요? 뭐야? 뻥이었어요? 다 뻥이었어! 다 뻥이었어! 다 뻥이었어! 정말! 다시 와서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나 면회 온 겁니까? 환자가 아직 안 깨어나요. 이 남자, 저 남자. 너무 걱정하는 남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? 헤프게 굴지 말고, 강 선생은 이 시간 이후 내 걱정만 합니다. 오늘 아주 용감했어요.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? 아름다운 곳에 홀리면 이렇게 되죠. 왕씨! 왕씨! 움직이지 말아요. 내 눈 봐요! 내 손 꼭 잡고 내가 꼭 구해줄게요 약속해요